자 앞으로 멤버들과 꼭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? 저는 멤버들 자식 보고 싶어요. 저는 멤버들 자식 보고 싶어요. 아니 그러니까 그냥... 태용이 말 뜻... 태용이 말 뜻이... 번역하면 이거지 한 20년 후에도 나도 20년 후에도 그러니까 지금 자식을 보고 싶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20년 후에 서로의 아들이나 딸들이 모여서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갔으면 싶겠다. 이렇게 보면서 그냥 되게 그렇게 하면은 우리끼리 밥 먹으면서 야 내가 너네 아빠랑 50년 전에도 싸웠어 이런 거 그렇게 한 번 해보고 싶네요 20년 후에는 재밌는데